직장인이 매년 투자로 20%에 가까운 수익을 꾸준히 내기는 어렵다. 운이 좋아 30% 이상의 수익을 낼 때도 있지만 오히려 수익을 못 내는 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만이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다. 워렌 버핏은 11살에 투자를 시작해 연평균 19%의 수익을 냈다. 오랜 기간 19%라는 수익을 꾸준히 낸다는 건 투자 철학이 누구보다 확고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복리 그 자체가 워렌 버핏의 삶이다. 수많은 대가들이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다. 주식이 계속해서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따라서 매매 빈도를 줄이는 동시에 안전하게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한 방법은 ETF를 통한 복리 투자뿐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ETF 사용 설명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 대가들이 장기 투자 성공 사례를 설명하면 미국 시장이니까 가능하지 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이 책은 국내 코덱스 200 ETF에 약 20년간 투자해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매월 50만원 투자로 월 300만원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ETF와 투자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저도 ETF에 대한 지식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 ETF 투자가 돈을 버는 이유 코덱스 200의 사례 2. 은퇴 이후 월 300만원 버는 ETF 투자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ETF 투자가 돈 버는 이유 왜 ETF에 대해 투자해야 하는지 설명해보려 한다. 요즘 백령 기업이란 말은 어불성설이다. 그만큼 빨리 변화하고 기술이 진보하기 때문에 시대에 뒤처지는 기업들은 순식간에 도퇴되어 사라지고 만다. 기업들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안주한다면 존재를 장담할 수 없는 시대다. 과거 주식 투자는 장기 투자가 답이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20년 전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지금 얼마나 생존해 있을까? 과거와 현재 시가총액 상위 10개 회사를 알아보자. 그래서 이 위에 표에 2004년 시가총액 10위 기업과 2023년 시가총액 10위 기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중 현재 남아있는 회사는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뿐이다. 살아남은 기업의 공통점은 바로 끊임없는 혁신이었다. 삼성전자는 꾸준한 혁신 경영으로 반도체와 핸드폰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포스코 홀딩스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기업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소재 사업을 선도해 나가는 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또한 기존의 자동차 사업에 안주하지 않고 전기자동차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시가총액 상위 그룹에 남아있다. 하지만 사실상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장기 투자에 실패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2004년도에 생긴 지수추정코덱스 200 ETF는 어떻게 변해왔을까? 즉 위에 있는 표가 코덱스 200 ETF 차트입니다. 연단위 차트입니다. 지수추정코덱스 200 ETF는 2004년 저가였던 4,568원 이후 고가인 4만 2,478원을 달성했다. 즉 920% 가까이 상승해 묵묵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수추정 ETF를 꾸준히 모아갔다면 큰 수익을 얻었을 것이다. 이처럼 개인 투자자는 상승과 하락장 한 사이클을 겪고 나면 5% 정도만이 살아남아 투자를 이어간다. 즉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했다면 수많은 상승장과 하락장을 만났을 것이다. 눈에 띄는 하락장도 위와 같이 짚어볼 수 있다. 즉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정고점 대비 56% 하락했다고 하고요. 2018년에 연방준비은행 금리인상위기 때는 정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는 정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2022년 연방준비은행 금리인상위기일 때 정고점 대비 마이너스 35% 하락했습니다. 이 많은 하락장 속에서 기준과 철학 없이 투자했다면 아직 살아남아 있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지수 ETF에 관한 공부가 되어 있다면 성공한 투자자로 남아있었을 것이다. 지수 추종 ETF는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흥망성세를 떠나 코덱스 200 지수를 이끌어가는 상위 시가총액 10위 기업은 수시로 교체되고 있다. 과거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자리했던 한국전력은 도태되었지만 현재는 그 자리를 반도체 기업과 2차전지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만약 미래에 반도체나 2차전지가 저물면 그 자리는 다른 성장성 있는 기업으로 자연스럽게 교체되며 장기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추종 ETF를 관심있게 보아야 한다. 그래서 코덱스 200 ETF에 20년간 꾸준히 투자를 했다면 920%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요. 이거를 연평균 복리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면 11.79% 수익률입니다. 미국 S&P500 지수에 뒤처지지 않죠.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워렌버핏 또한 지수의 방향을 맞추지는 못한다. 그는 대신 장기 우상향과 복리, 자신의 철학을 바탕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세계 1등 투자자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개인들은 세계 1등의 투자 방법을 외면한 채 급등 주식이나 테마주, 뉴스에 나오는 이슈 관련주를 매수하고 심지어 빚까지 져가며 투자를 하게 된다. 만약 이런 습관들이 굳어진다면 안전한 노후와는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 5가지 ETF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안정적이다.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한순간 도태되어 사라지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 개별 주식은 상방과 하방이 열려있어 예측하기가 더욱 어렵기에 지수의 방향성과 개별 주식의 방향성이라는 두 가지 위험요소를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ETF는 다양한 섹터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개별 주식이 문제가 되어 이탈하더라도 새로운 주식이 편입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안정적인 투자를 해나갈 수 있다. 상장 폐지될 걱정이 없다. 2. 분산 투자할 수 있다. 지수 안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한다. 수많은 기업을 일일이 분석하기란 직장인들에게 불가능에 가깝다. 반대로 분석 없이 투자하는 것, 눈을 가리고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ETF 투자다. ETF는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두었기 때문에 지수나 섹터가 오를 것 같다면 분할 매수를 통해 꾸준히 모아가는 단순한 전략을 취할 수 있다. 개별 주식을 일일이 분석하는 스트레스 없이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 3. 황금성이 좋다. ETF는 인덱스 펀드를 추종해 수익을 내게끔 설계한 상품이다. ETF는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혼합해 설계한 상품이기 때문에 팔고 싶을 때 주식과 마찬가지로 바로 매도 가능하며 영업일 2일 이후 현금화가 가능하다. 4. 수수료가 저렴하다. ETF 투자는 인덱스 펀드를 추종하기 때문에 투자 수수료가 저렴하다. 운용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0.1%에서 0.9% 내외로 수수료가 책정된다. 펀드는 2에서 3%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처음에는 수익률 차이가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빈도와 투자 금액이 커진다면 1% 차이는 결코 적은 수수료가 아니다. 또한 환매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5.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개별 주식에 투자하게 된다면 지수가 상승해야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하락장이 진행된다면 단기 투자에 능한 전문 트레이너가 아닌 이상 수익을 내기는 힘들다. 그러나 ETF 상품을 통해서는 상승장과 하락장 언제든 투자할 수 있다. 상승장에는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고 하락장에 돌입한다면 인버스에 투자를 할 수 있다. 달러 또한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달러와 달러 선물 ETF에 투자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금이나 은, 원유, 천연가스, 구류와 같은 다양한 원자재에도 투자를 할 수 있으며 곡물이나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 다양한 ETF 투자는 자산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들에서는 주로 S&P500 지수나 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는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코덱스 200에 투자해도 연 11% 복리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확실히 ETF 투자를 할 때도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를 병행해야 된다는 말이 많은데요. 국내 코덱스 200 주종 ETF에 투자하는 게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은퇴 이후 월 300만원 버는 ETF 투자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실제 네 가지 ETF에 투자해서 월 300만원 버는 법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회사 임원분과 식사를 한 적이 있다. 긴장한 가운데 어렵사리 대화를 이어가는 도중 이사님이 자신의 노후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제 길어봤자 회사에 다닐 수 있는 기간은 2년뿐이라네. 나는 직원들이 봤을 때는 이사지만 회사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임시직이지 새삼 임원 자리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동안 그 이사님은 그래도 걱정 없다며 미국 지수 ETF에 투자했던 이야기를 했다. 이사님이 투자한 상품은 친구가 설계해준 것으로 배당금도 재투자하는 상품이었다. 그는 이 상품에 35살에 가입해 20년간 매달 10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했다. 자녀들이 커가는 동안에는 해약할까 하는 마음이 수십 번도 더 들었지만 버텨온 게 아까워 꾸준히 투자했다고 한다. 그리고 직급이 올라가며 연봉이 오르게 되었을 때쯤에는 투자 금액이 그리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ETF를 하지 않았던 선택이 인생의 한 수였다. 임원까지 오른 것도 노후 준비까지 마친 것도 자신밖에 없다고 했다. 은퇴한 친구들은 대부분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 이사님은 당장 은퇴에도 매달 300만원을 월급처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아내 역시 교직에 있었기에 자신과 마찬가지로 300만원의 연금이 발생한다고 했다. 매달 600만원의 수입이 있기에 당장 회사를 그만둬도 걱정이 없다고 했다. 아이들이 분가하게 되면 작은 집으로 옮겨 마음 편하게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싶다고 하셨다. 이처럼 배당 ETF 투자에 대해 지금부터 인지하고 내 삶을 바꿔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노후는 더 이상 걱정이 아닌 삶의 축복이다. 과정은 즐거울 것이며 미래에 대한 내 삶의 목적지는 누구보다 분명할 것이다. 노후 월급이 든든하게 들어오는 종착력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지점이 제2의 인생을 꾸려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배당금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데이터와 경험이 필요하다.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배당 재투자가 100% 좋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장점은 명확했다. 첫째, 하락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누구나 하락장에 말려드는 경우가 있다. 상승장에서 수익을 내더라도 하락장 직전에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실패한 투자자로 남을 수 있다. 고점에서 내 자본이 전부 투자에 들어가 있다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배당금 재투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피할 수 있다. 꾸준히 일정한 금액을 분할해 매수한다면 하락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당장 팔아 현금화할 게 아니기 때문이다. 최종 목적지는 노후 시점이다. 마켓 타이밍을 맞출 필요가 없기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다. 배당금이 나오면 배당금 재투자를 통해 주식수를 늘려가면 된다. 오히려 하락장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일정한 투자금을 분할 매수하다. 하락장이 도래했을 때 집중 투자를 하면 배당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둘째, 배당금을 재투자할 수 있다. 지수는 꾸준히 우상향해 왔다. 배당금 재투자 또한 지수 우상향 개념이 적용된다. 직장인들이라면 배당 재투자를 통해 노후 월급을 준비할 수 있다. 3억 원이라는 노후 자금이 있다면 고배당 ETF에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 10%의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주는 월 배당 ETF도 존재한다. 월 배당 ETF 투자로 15% 과세 이후에도 20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는다면 장사를 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셋째, 배당금 투자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배당금을 재투자해 노후의 복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재투자하고 싶지 않다면 적립식 투자나 목돈 투자로 매달 배당을 받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미래에 원하는 배당금을 직접 적어보자. 만약 3년 뒤 2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면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것을 적어보자. 의외로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는 걸 알 수 있다. 해외여행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취미생활을 늘려나갈 수도 있다. 내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고 아이 교육비로 활용할 수 있다. 공격적으로 고배당 ETF에 투자할 수 있고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 극대화를 노려볼 수도 있다. 이것이 추가로 들어오는 추가 파이프라인의 힘이다. 월급에만 의존했던 과거를 날려버리자 노후는 더 이상 걱정과 근심이 아닌 진정한 축제가 될 것이다. 배당 ETF 투자의 종류 배당 ETF 투자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내 배당 ETF 투자다. 국내 배당금을 지급하는 상장기업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고배당 ETF, 배당성장 ETF, 고배당 저변동 ETF 등이 있다. 두번째, 국내에 상장된 해외배당 ETF 투자다. 말 그대로 국내에서 상장해 해외 ETF에 투자하게끔 설계해 국내 계좌로도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효과를 늘릴 수 있다. 세번째는 해외배당 ETF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다. 환율과 세금 관련해서 국내 ETF 투자와 차이가 있으면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국내 투자보다 낫다는 인식도 커 해외 ETF에 직접 투자하는 비중도 늘어가는 추세다. 자신에게 적합한 배당 관련 ETF를 정해 바로 실천해보자. 자신에게 적합한 ETF를 찾아내 투자한다면 여러 배당 ETF를 분석하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다. 종목 분석에 앞서 과거 S&P500 데이터를 바탕으로 배당금을 재투자할 때와 배당금을 사용하고 복리 수익만을 추구했을 때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노후 월급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배당 재투자가 필수다. 받은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했을 때 복리 수익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 그래서 아래의 그래프가 배당 재투자와 배당 사용 투자의 수익률 비교인데요. 이 아래의 선이 배당금을 사용했을 경우의 수익률이고 배당을 재투자했을 경우의 수익률이 위의 그래프인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즉 배당 ETF를 통해 배당금 재투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보자. 1959년부터 2019년까지 S&P500의 배당률은 평균 1에서 2%였다. 이때 원금만을 투자했을 시 50배 자산 상승이 이루어졌으나 배당금을 재투자한 경우에는 400배의 자산 상승이 발생했다. 물론 원금만 이용한 자산 상승도 놀랍지만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경우에는 8배 가까운 복리 수익이 발생했다. 배당금은 주식수와 비례한다. 주식수가 고정적이라면 각자 가지고 있는 주식수만큼의 비율대로만 배당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배당금을 재투자한 뒤 시간이 흐른다면 결과는 달라진다. 주식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노후에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S&P500은 꾸준히 우상향했기 때문에 배당금은 1에서 2%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배당금 재투자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다. 만약 배당률이나 배당성장률이 더 높았다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컸을 것이다. 중요하기에 한 번 더 강조한다. 주식수 중가는 배당금 증가로 이어진다. 그래서 배당투자가 주식투자에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거를 그래프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배당재투자 계산기로 노후 미리 보기를 살펴보고 이후에 4가지 ETF에 투자하는 시뮬레이션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독을 안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에 힘입어 이제 정말 14만명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배당 ETF의 분석에 앞서 배당재투자 계산기를 통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배당금 목표와 달성기간, 자산투입 금액 등을 살펴본 다음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것까지 포함해 노후 설계를 해보자. 복리를 통한 명확한 목표와 금액이 계산되니 투자하는 데 있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 배당재투자 계산기로는 셀러리 버프를 사용해보자. 네이버 검색창이나 구글 검색창에 셀러리 버프를 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배당재투자 계산기에서 보유자산 즉 초기 투자금을 입력을 하고 연간 배당률을 입력하고 이 연간 배당률이 얼마큼 성장할 것인가 배당성장률을 입력하고 월추가 투입금을 입력하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 월 배당금을 입력을 하면 목표 달성 시기, 목표 달성 시 총자산, 목표 달성 시 총투자원금, 목표 달성 후 받을 수 있는 월 배당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금 3천만원, 연간 배당률 6%, 배당성장이 5% 된다고 하고 월추가 투입금을 50만원으로 합니다. 그리고 목표 월 배당금을 300만원으로 하고 배당소득은 한국에서 발생하고 과세 여부도 과세를 한다고 치면 18년 후에 월 배당금 31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초기에 투자한 금액은 연간 배당률이 6%가 아니라 계속 배당률이 5%씩 상승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10% 이상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도 많은 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4가지 실제 ETF에 투자하는 경우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안정적인 배당성장형 고배당 ETF입니다. 배당 ETF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아리랑 고배당주 ETF는 대표적인 국내 상장 고배당 ETF로 순자산 가치의 변동률을 FN 가이드 배당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HD 현대와 SK텔레콤 외에는 금융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관련주는 주가의 영향을 적게 받고 높은 배당금을 주는 포트폴리오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금리 상승 시기에는 금융주 포트폴리오 비중이 높아 배당금이 오를 확률이 높다. 반대로 미국의 저금리 정책이 우세하다면 배당금이 내려갈 수 있다. 즉 아리랑 고배당주 ETF의 포트폴리오는 기업은행, KB금융, 우리금융지주 등 금융주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리랑 고배당주 ETF의 경우 10년간 배당성장률 11.3%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2013년도부터 배당금까지 재투자했다면 수익률이 더 높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리랑 고배당주 ETF 데이터를 바탕으로 배당금까지 재투자하는 결과를 셀러리 버프로 계산해보자. 그래서 보유자산은 3천만원으로 설정하고요. 배당률은 5.66% 배당성장률은 11.3% 월추가 투입금은 50만원 투입금 증가율은 0으로 했고요. 목표 월 배당금을 300만원 소득 발생지역은 대한민국 과세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13년 후 월 배당금 3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 시 총자산은 2억 6천 625만원이 되고요. 목표 달성 시까지 총 투자원금은 1억 8백만원이 됩니다. 13년 후면은 월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배당 ETF 재투자 시뮬레이션입니다. 타이거 나스닥 100 커버드 콜 ETF인데요. 요새는 이 커버드 콜 ETF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배당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타이거 나스닥 100 커버드 콜 ETF는 나스닥 지수를 기반으로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해 올 배당금을 주는 인컴형 상품 이어 미래에셋 자산 운영의 미국 자회사인 글로벌X의 대표 상품인 QYLD의 한국판이다. 2022년 9월 최초 상장되어 배당금이 지급된 기간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QYLD와 동일하게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2013년부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QYLD와 비교해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순자산 총액은 1,341억 원이며 거래량은 22만 주이고 거래대금은 평균 23억 원 규모로 꾸준히 순자산과 거래 비율을 늘리고 있다. 수수료는 연 0.37%다. 나스닥 지수를 추종해 커버드 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으며 애플 사이 비중이 가장 높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등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12월부터는 1%대의 배당금이 매달 지급되어 왔다. 따라서 1년 기준으로는 12%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 앞으로도 AI, 자율주행, 메타버스, AR글래스, 로봇 관련 사업들로 이내 기술주 중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배당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타이거 나스닥백 커버드 콜 ETF의 배당금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고요. 타이거 나스닥백 커버드 콜 ETF는 2022년 12월부터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배당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배당성장률을 0%로 설정한 다음 배당금 재투자 후 수익률까지 알아보자. 그래서 보유자산 3천만원, 연간 배당률 12%, 성장률은 0으로 하고요. 월추가 투입금은 50만원, 목표 월 배당금을 300만원으로 하면 17년 후 월 304만원을 받게 됩니다. 목표 달성지 총 자산은 4억 196만원이고요. 목표 달성지 총 투자 원금은 13억 200만원입니다. 하지만 커버드 콜 방식은 단점이 있는데요. 지수가 상승했을 시 콜옵션 매도에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나스닥 지수가 크게 상승해도 타이거 나스닥백 커버드 콜 ETF는 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시세 차익은 크게 누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실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스닥 지수가 올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ETF는 수익이 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마켓 타이밍은 예상할 수 없으므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주식시장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타이거 나스닥백 커버드 콜 ETF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 즉 우리가 지금 가정하고 있는 게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한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다들 나온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수의 하락을 통해서 손실을 볼 확률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3. 해외에 상장된 배당 ETF 재투자 시뮬레이션입니다. SCHD입니다. 주식시장은 위기와 기회의 연속이다. 역사적으로 큰 위기는 반복되었고 많은 기업이 사라지고 등장하기를 반복해왔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꾸준히 배당 성장을 이어온 기업들도 있다. 장기간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기업들을 모아둔 ETF도 있다. 현재 50년 이상 배당을 해온 기업만도 28곳이며 20년 이상 배당을 해온 기업도 65곳이다. 해외 배당 ETF의 경우 미국에만 140개가 넘으며 상장기간이나 규모 면에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이다. 그 중 USDB든 100 프라이스 리턴 지수를 추종하는 SCHD는 장기간 배당 성장을 이루어낸 대표적인 배당 성장 ETF다. 대한민국에서도 다양하게 해외 배당 ETF에 투자할 수 있다. 미국 배당 ETF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투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배당 종목을 구성해 가치를 인정받는 배당 ETF 종목들의 종류가 다양함으로 각각의 투자 성향과 투자 종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배당 성장주 SCHD ETF를 설명해 보고 있습니다. 해외 배당 ETF 중 가장 사랑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SCHD ETF다. 장기간 지수 우상향과 배당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복리 수익을 누릴 수 있다. SCHD는 까다로운 종목 선정 기준을 통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매년 배당 성장률을 이어오고 있다. 배당금 투자는 배당률뿐만 아니라 배당 성장률이 중요하다. 단기적 투자로는 배당금이 높은 상품이 좋을지 모르나 배당 성장률이 높다면 장기 투자 시 훨씬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개별 주식과 다르게 SCHD만의 조건에서 탈락한다면 종목 교체를 통해 조건에 맞는 종목을 자연스럽게 편입시킨다. SCHD는 다우 지수 100 인덱스를 추종하며 최소 10년 배당금 지급, 배당 수익률 및 5년간 배당 성장률 등을 관리해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다. 2021년부터 배당금 지급을 해왔고 꾸준히 배당 성장률을 보이며 운용 보수 또한 저렴하다. 코카콜라, 쉐브론, 시스코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포트폴리오 안에 구성되어 있다. 자신이 장기간 투자하는 기업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장 점유율이 높고 시장 장악력이 커 배당 지급이 꾸준하다면 믿고 투자해 볼만하지 않을까? 2021년 상장 이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11.09%를 달성했다. 이 추세라면 2025년에는 3.51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의 데이터만 본다면 이만큼 훌륭한 배당 성장 ETF는 찾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노후 월급을 계산해 본다고 합니다. 3.6%의 배당률과 11.09%의 배당 성장률을 설정한 다음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SCHD 배당금 재투자 시 원금 3천만 원을 투자한 이후 월 50만 원씩 매달 투자할 경우 16년 뒤에는 314만 원의 월 배당금이 발생하게 된다. 누적 투자 원금은 1억 2600만 원이며 16년 이후 3억 원 정도의 자산 상승이 발생하게 된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네번째 재피 ETF 재투자 시뮬레이션입니다. 월 배당 ETF 중에 가장 사랑받는 ETF 중 하나는 재피 ETF의 경우 장단점이 명확하다. 높은 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한다는 면에서는 매우 흡족하지만 지수 상승이 이루어져도 커버드 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수 상승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수익금을 배당한다. 즉 주가가 오르더라도 옵션을 매도해 수익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 수익을 가져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시에는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연 8% 이상의 고배당을 추구함으로 단점을 상세한다. 또한 오래되고 경험이 많으며 세계 최대의 자산우용사에서 운영하기에 믿고 투자할 수 있다. 월 배당금이 필요한 투자자에게 재피 ETF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정 날짜를 정해놓고 꾸준히 매수해 나간다면 주가의 변동성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가 개별 주식을 매매하며 10년 동안 8%의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직장인이라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그럼 월 배당 ETF는 어떨까?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한다면 배당금을 받아 재투자에 사용할 수 있다. 매달 규칙적으로 투자해보고 노동소도로 모은 CD머니는 따로 모아놓는다. 이때 모아둔 금액은 주식을 저가에 매집하는 기회로 이용한다면 주가 상승분에 대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세상에 완벽한 ETF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각자의 상황에 맞는 ETF를 찾아내는 것이 합리적이다. 재피는 6에서 10%의 연 배당 지급을 목표로 하는 ETF다. 이 중 주식 배당으로 1%에서 2% 배당금을 확보하고 나머지 5에서 8%를 옵션 프리미엄인 커버드 콜 방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상장 이후 꾸준히 배당금 지급을 지켜나가고 있다. 현재 커버드 콜 방식의 고배당 관련 ETF로는 XYLD ETF, QYLD ETF, JEPQ ETF 등이 있으나 시가총액에서 유동성 흐림이 가장 좋은 재피 ETF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사랑받는다. 세계적인 금융회사 JP모건이 운영하는 재피는 미국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고 이 주식에 대한 콜옵션 매도 전략을 취하고 있다. 커버드 콜 방식은 주식을 매수하고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합성 전략을 사용한다. 재피의 장점은 높은 배당률이다. 5년 평균 배당률은 8.97% 이었으며 상장 이후 누적 수익률 동안 57%다. 굉장히 높은 복리 수익률이지만 표본 데이터가 적은 것이 아쉽다. 배당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QYLD나 다른 월배당 ETF 투자도 고려해 봐야 한다. 다만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은 배당률인 8.97%로 설정하고 배당 성장률은 0%로 설정한 뒤 배당금 재투자 후 수익까지 확인해 보자. 이 경우 SCHDA 16년에 비해 24년으로 다소 길어졌다. 재피는 월배당 ETF이기 때문에 배당 성장률을 0%로 설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후 월급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월배당 ETF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좋아 보인다. 30대에 시작한다면 복리 수익이 극대화되는 ETF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고 즉 SCHD가 배당 성장률이 크기 때문에 여기가 더 바람직하고 당장 현금을 의미 필요한 투자자는 월배당 ETF 투자 비중을 높여가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제이툰 님이 지은 ETF 사용설명서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장 돈을 눈덩이처럼 불리는 6단계 복리 공식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3장에서는 여러가지 ETF에 대한 설명도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연령별로 어떠한 ETF의 비중을 더 많이 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분하는 자신만의 노하우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책 내용이 상당히 알찼고요. ETF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시간에 설명한 내용도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